이른 아침, 잠들었던 감성을 깨우는 때에도 스크린 속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때에도 꿈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때에도 무료한 일상을 달래줄 때에도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를 정리할 때에도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 간절한 꿈을 향한 누군가의 열정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누군가의 노력이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한 누군가의 인내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을 약속할 때입니다